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Miracle on the Hudson. Hudson 강의 기적. 이 영화 봤냐? Tom Hanks 나오는 영화? 나도 보고 싶었는데. We are stronger together. 우리는 함께 더 강합니다. 함께 더 강하다. Hudson 강의 기적. When US Airways. 이거 항공사 이름이죠?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이런 것처럼. US Airways. 비행기 1549번이 뉴욕 허드슨 강에 착륙했었을 때. On a cold winter's day. 추운 겨울날에. 자 이렇게 찾았을 때. What seem destined to be a tragedy. 왓절 주어를 쓴 거에요. seem. 뭐뭐해 보이다. destined to. 뭐뭐할 운명인. 이 비동자는 이럴 때 되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니까. 비극. 모든 표현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고. 자 비극이 될 운명인 것처럼 보이다. 근데 왓은 것이니까. 자 비극이 될 운명처럼 보였던 것이. Became an extraordinary tale of success and survivor. 아주 extraordinary.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공과 생존에. 자 after all 155 people were pulled from the icy water by rescue boat. 자 모든 155명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 이 차가운. 차가운 물로부터. 그 구조 보트에 의해서. 풀 하면 이제 끄집어 내다니까. 끄집어 내진 이후에. 수동태죠. 자 a story of a miracle began to emerge. 이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루어전 미너컬.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거는 과거 분사겠죠. 만들어진. with the coordinated effort. 자 조화된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 누구누구의. 매우 훈련이 잘 돼 있는. highly trained. 매우. 매우 훈련이 잘 돼 있는. pilot. flight attendant. 그. 비행기 승무원들. 그 다음에 ferry. 보트죠. ferry. 그 작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ferry의 선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 일꾼들. 그니까 구조대원들. 들의 조화된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조화된 노력이라는 얘기는 협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한 명의 힘으로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라는 얘기에요. 자 on January 15, 2009, 2009년 1월 15일에 US airway flight 1549 took off from 라갈디아 에어포트 in 뉴욕시티 간만에 이야기된 이름 들으니까 가고 싶다. 뉴욕에 뉴욕에 이 라갈디아 공항으로부터 이륙하였습니다. 분사고문이죠. heading toward 샤롤레 노스캐롤라이나 역시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샤롤레 쪽으로 향하면서 이륙했대요. it was a normal take-up. 그것은 일반적인 이륙이었습니다. 여기서 명사로 사용됐어. in every regard, 모든 면에서 about 90 seconds after the take-up, 대략 about 대략 90초 그러니까 이륙 후 90초 후에 그러나 captain chesley, sullenberg, notice large birds covering the cockpit window 자 여기는 5형식 지각동사라 사용된 거야 notice, 알아차리다, 감지하다 커다란 새들이 조종석, 유리, 조정석인가? 조정석 맞나? 자 여기를 덮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from top to bottom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까지 그러니까 사방이 전부 they were too close to avoid 그것들은 이 새들의 큰 무리 얘네들은 투투 용법이 사용된 거죠. 뭐뭐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피하기에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the next moment 그 다음 순간 the bird hit the engine of the plane 새들이 그 비행기의 엔진을 때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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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시제동사지 이 felt like 여기서는 like가 접속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뭐뭐처럼 여기는 과거진행 수동탠의 비, 빙, 피피 heavy rain 심한 비에 의해 비행기가 때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슬람버그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I felt the engine shaking 나는 이번에 feel은 아까는 like 접속사 했는데 이번에 O형식 또 지각으로 수행된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엔진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burned bird burned bird smell 엔진이 뜨거우니까 그 안에 새들이 들어갔으니까 탔을 거 아냐 그지 이 burned bird 그래서 이 타버린 새 냄새는 was being brought into the airplane 비행기 속으로 가져와 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들어오고 있었다. 여기도 비빙 피피 수동태를 현재 과거진행 수동태 쓴 거지 그니까 이 그 새들이 비행기 엔진에 엔진에 빨려 들어간 거야 가서 이제 부딪쳐버린 거지 The airplane was about 3,000ft over New York City 그래서 그 비행기는 대략 3,000ft 그러니까 뉴욕 뉴욕시 위로 3,000ft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있다라고 해석되는 비동사 When the engine failed 엔진이 fail했을 때 이럴 때 fail은 고장나다 And the aircraft started to descend rapidly 그리고 그 비행기는 빠르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Captain 슬룸버그 urgently looked for some place 이 사람은 급하게 어떤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Look for 찾다 그 장소가 뭔데 형용사조용법이니까 뭐뭐하리죠 To land 착륙할 어떤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는 Contacted Air Traffic Control 관제탑에 접촉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했대요 The idea of turning back to LaGuardia 라갈디아로 turn back 되돌려 돌아가는 것의 생각은 Was quickly dismissed 빠르게 묵살 일축되었습니다. 수동태죠.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왜? Because the distance and altitude required for the return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PP죠. 거리와 그리고 이 고도가 Could not be maintained 유지되어질 수 이건 주어고 유지되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If It had returned His plane back to LaGuardia 그가 그의 비행기를 되돌린다면 라갈디아로 라갈디아로 되돌린다면 It would have made emergency landing disasters 그것은 이거는 여기서 It is 되돌아가는 것 만들었을 것입니다. Make O형식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보호하게 아니면 목적격 보호로 그래서 그 긴급 emergency 긴급 착륙을 아주 재앙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탑승한 and the people underground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행기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부딪힐 수도 있잖아 and then 그리고 Hudson River and then 그리고 그때 Hudson River came into sight on his land 그 이 강이 시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왼쪽 왼편에서 The only smooth level placed sufficiently large enough to land an airplane this size is the river 라고 슬램버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only 이럴 때는 유일한 부드러운 이럴 때 레벨은 평평한 이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평평한 장소는 근데 그게 이제 또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후치 수식 들어갈 때는 언제나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근데 여기 강조가 서피션리도 들어가고 enough to 두 번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enough to 뭐 뭐하기에 충분한 그러니까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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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의 큰 장소 뭐 뭐하기에 충분히 큰 장소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해서 켜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크기의 비행기를 창륙시키기에 충분한 충분히 큰 유일한 부드러운 평평한 장소는 강이다. 얘가 동사가 되고 여기가 문장 주어져 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대요. that decision to go on the hudson hudson으로 가겠다는 그 결정이 결정은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수동태죠. just one minute after the bird had hit 그래서 1분 후에 새들이 때린 딱 1분 후에 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슬룸버그 and his co-pilot 제프 스케일 이사 그 다음에 슬룸버그와 그리고 그의 co-pilot 부조종사가 되겠죠. 부기장인 제프 스카일즈는 prepare to land on the water 물에 착륙하기를 준비했습니다. water landing is never an easy job 물 착륙은 물에 착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럴 때 job은 직업이 아니라 일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는 1일에 only a few airline pilots have ever accomplished safely 오직 소수의 비행기 파일럿들만이 안전하게 해냈었던 일이 일 그렇지 거의 대부분 바다에 바다나 강에 착륙하면 죽겠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완료 경험용법이 사용된 거죠. 뭐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더하여 슬룸버그 had just 3 and half minute 슬룸버그는 단지 3 and half 그러니까 3.5 3.5분 3분 30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o make it happen 그것이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 위한 그래서 make 동사 여기서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여기서는 여기서 it은 water landing 을 뜻하는 거겠죠. 물에 착륙하는 거 이것이 happen 일어나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물에 착륙하는 거 안전한 물에 착륙이 되어질 수 있게 만들 3분 30초밖에는 없었습니다. He called an airplane 그는 한 비행기를 회상했습니다. That landed in the Indian Ocean in 1996 1996년에 인도양 인도양에 착륙했다 그리고는 broke into peace 산산조각이 났던 이 비행기를 기억해냈습니다. 콤마 엔진이 분사구문이죠. killing most of the passengers on board 탑승한 대부분의 승객들을 죽이면서 산산조각 났던 이 비행기를 기억했대요. He was determined to avoid such a disaster be determined too 무마하기로 결심하다 그는 그러한 재앙을 피하기로 avoid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연하겠지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 He need to touch down 그는 touch down 착륙하다 착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touch down 하면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해놨죠. With the wings exactly rebel 여기는 with 분사구문 문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근데 분사구문인데 분사는 안 보이는데요 being 이라는 분사는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 생략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날개들이 정확하게 수평이면서 착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with 분사구문이 계속되는 거야 with a nose slightly up 그리고 코는 비행기 앞쪽은 약간 위로 그리고 at a speed there was survival 생존이 가능한 속도에서 just above the minimum flying speed 최소한의 날아가는 속도 딱 위로 그러나 not below it 그것 아래는 아니고 너무 비행기 속도가 느리면 떨어져 버리거든 그렇다고 비행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지금 비상착륙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착륙하면 큰일 나지 이해 되겠죠? 자 요런 채로 그는 착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는 he need to make all these things happen simultaneously 그는 make 또 5형식이죠? 모든 이것들이 그래서 날개는 수평을 이루어야 되고 비행기 앞쪽은 약간 위로 들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자 모든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90 seconds before hitting the water 물을 때리기 90초 전에 그러니까 물에 착륙하기 90초 전에 Cat Tim Slumberg made an announcement make 더하기 명사는 명사 만들다 말고 명사하다고도 명사하다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죠? 그래서 made an announcement 발표를 했습니다 to the passenger and the crew 승객들과 그리고 대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Stewardess나 Steward 3 simple words 세 개의 간단한 단어들 Brace for impact 충격에 임팩트 충격에 대해 대비해라 With Captain Slumberg Busy making the complex circulation Needed for the emergency water landing 여기도 또 위드 분사금이 되는 거야 목적어가 목적어가 뭐.. 하면서 근데 여기는 좀 해석해 보니까 하는 동안 이라고 해석해줘도 좋을 것 같아 자 캡틴 슬럼버그가 목적어가 바쁜 동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ing 가 오는 건 여기가 그 ing 위드 분사고 뭐냐 빙 생략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 ing는 bg 때문에 온 거야 bbg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자 그 복잡한 계산을 하다 그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 바쁜 동안 pp겠죠 필요로 되어지는 긴급 물 착륙을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그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 바쁜 동안 panic spread among the passengers 이 당황이 승객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나도 당황하겠다 죽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자 도린 웰시 웰시 one of the three flight attendants 세 명의 그 flight attendant 중에 하나인 도린 웰시는 스튜어디스겠죠 스튜어디 수도 있고 자 got out of her seat 그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and calmed everyone down 모든 사람을 차분하게 하였습니다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it's ok 괜찮아요 we might have lost one engine 우리는 아마 한 엔진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고장 나서 없어졌 고장 나버렸다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have pp 들어가면 과거 시제로 해석해 주죠 자 we'll circle around 우리는 선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회한다 되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지 as soon as the captain made the announcement 캡틴이 기장이 발표를 하자마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the flight attendant began yelling 비행 승무원들이 고함 치기 시작했습니다 brace brace 자 대비하세요 대비하세요 head down 머리를 낮추고 stay down 낮춘 상태로 있으세요 brace brace head down stay down 이렇게 이 이후에는 비행기 절대 못할 것 같아 이런 경험 한번 하면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슬램버루는 landed his plane 그의 비행기를 착륙 시켰습니다 between two ferry terminal 두 개의 ferry terminal 사이에 자 그래서 ferry하고 보트들이 빠르게 구조해 왔습니다 ferry terminal 하면 여객선 터미널 인천 그런 항구 같은 데 가서 여객선 탈 때 타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자 despite his superb control of the plane 그의 굉장히 훌륭한 컨트롤 그러니까 여기는 운전 같은 거가 되겠죠 그 비행기에 에도 불구하고 despite 왜 자 the impact was so powerful 그 충돌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so that 구문이죠 ~~에서 ~~하다 자 그것은 여기서 impact 그 충격 그 충격은 자 구멍을 구멍을 뚫었습니다 tear 하면 원래 찢다 구멍을 찢다 구멍을 뚫다 under the airplane's tail 그래서 그 비행기의 꼬리 아래 그러니까 꼬리날개 아래 자 water began to pour into the cabin 그리고 물이 객실 안으로 pour 하면 원래 이제 쏟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다가 되겠다 singing that the water level was lower than the emergency exit door 자 분사구문이죠 자 바라보면서 모를 대절 이하를 자 그 물의 열대 레벨은 수면 그러니까 아까 그 평평안이 아니라 water level 수면 물의 레벨이 그러니까 수면이 더 낮았다 라는 것을 그 긴급 긴급문 그러니까 비상사태 탈출구 비상탈출구보다 더 낮다는 것을 바라보며 자 셰일라 데일 one of the flight attendant 그 비행 승무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open the door 문을 열고 and the shoot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and the shoot automatically came out and inflated 그리고 그 활송 장치가 활송 장치가 자동으로 나와서 부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 요 사진이 그래도 제일 크다 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emergency exit door가 되겠죠 탈출구 긴급사태 탈출구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원래는 내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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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미끄럼틀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물 위니까 물 위니까 미끄럼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야 물 위로 그 다음에 이게 shoot 이게 shoot 자 at the command of captain 슬램버그 to evacuate 그래서 명령에 그 기장 슬램버그의 명령에 그래서 이 대피하라는 명령 이 투부정사는 이 명령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하라는 명령에 passengers started to get out 사람들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as the three flight attendants work to calm down the panicked passenger during the evacuation as 여기서는 when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 세 명의 비행 승무원들이 이럴 때 work 노력하다 노력할 때 자 뭐하기 위해서 그 panicked 공포에 질린 당황한 승객들을 차분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그 탈출 동안 자 one of the passenger 그 승객 중에 한 명이 one of 이 사람은 just kept looking at dolly 계속해서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계속해서 달리를 바라봤습니다 매우 초조한 얼굴과 함께 she tried to comfort him 그녀는 그를 여기서 그가 승객이죠 그를 편안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분사구문이네 말하면서 become 그냥 차분하세요 and just try to breathe 그리고 호흡하려고 해보세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 막 호흡시키고 있잖아 자 숨을 깊게 들이세요 아 아 이렇게 ok 자 the man later told dolly that 그 남성은 승객이죠 나중에 dolly에게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목에게 직목을 말하다 he could not tell her how frightened he was at the moment 그가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이것도 사형식이고 이게 직목이죠 이럴 때는 how 가 이렇게 꾸미니까 얼마나 얼마나 그가 두려웠었는지 그 순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던 거야 그리고 how comforting it was 여기도 또 이렇게 얼마나 위안이 위안이 됐는지 그것이 가주어 진주어 how comforting it was 그것이 얼마나 그 그 위안이 됐었는지 뭐가 to have someone looking at him and telling him that everything was going to be fine 누군가를 누군가를 가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해부 동사가 여기 3번 이라고 할게요 여기 여기 사역이 아니야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강조용법으로 가서 그냥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역으로 가면 여기가 동사 원형이어야지 목적격 보호 이렇게 후치 수식을 그냥 하는 구조다 라고 생각합시다 사역이 아니야 목적격 보호가 아니야 동사 원형 자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됐었는지를 그가 말할 수 없었다 라고 달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놀랐던거지 야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구조가 이게 나중에 말했다 a & b 의 구조겠다 위안이 됐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에게 뭘 말해주느냐 텔링서부터 또다시 어 4형식 동사가 되는거에요 4번이라고 할게 모든 것이 was going to be fine 괜찮을거다 라고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를 나중에 말했습니다 it turned out that 뭐뭐라고 밝혀지다 라는 수거에요 수동 느낌 나게 해석돼 그래서 대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드러났대 he had lost his brother a firefighter 그는 소방관이었던 그의 형제를 잃어버렸었습니다 9일 이래 9일 이래 비행기가 뉴욕 쌍둥이 무역센터에 충돌했던 테러 사건이었죠 그때 형제가 있었는데 소방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죽었대 during the evacuation 탈출 동안 he was thinking that 그는 대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his family would not survive another loss in the family 그의 가족은 가족 안에 또 다른 손실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견디지 못할 거다 survive의 의미는 여기서 살아남다 근데요 그 말은 견디다 그래서 take 동사로 쉽게 바꿔 쓸 수도 있겠고요 stand 동사 bear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네 within minutes after the landing 그래서 착륙 이후 수분 안에 within 착륙 이후 수분 안에 3 뉴욕 waterway ferry ferry는 배에요 배 그래서 새 척에 뉴욕 수로 뉴욕 수로 ferry들이 비행기에 다가왔습니다 scared passenger began to get out of the emergency exit into the brutally cold air 그 두려움에 질린 승객들은 그 탈출구로 탈출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 아주 잔인하게도 추운 공기 속으로 탈출구 밖으로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대 그리고는 onto the wings of the plane 비행기의 날개 위로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which was taking on water take on 물에 가라앉다 그리고 그것은 물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The first ferry pulled up alongside the plane 첫 번째 ferry가 비행기 옆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some passengers ripped onto the deck 몇몇 승객들이 갑판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while others were helped aboard by ferry crew 다른 이들은 ferry 승무원들에 의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에 의해서 탑승하게 도움받았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뛰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도움받아서 올라가고 이제 어린애들이나 여성분이나 노약자분들 이랬겠네 The war helped aboard 하면은 도움받아 탑승하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네 Soon 곧 police boat coast guard craft and many other boats cover the scene 경찰 boated 그 다음에 coast guard 해안경비대 해안경비대 뭐 크래프트 하면 여기서는 배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많은 다른 보트들이 그 장면을 덮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모여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빨리 구해야 되니까 세월호 생각난데요 자 helicopters brought police diver 그리고 헬리콥터들은 경찰 다이빙 다이버들 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콤마 후 계속죠 그리고 그들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To help with rescue 구조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속에서 추운데도 다이빙에 가서 들어가서 생객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자 when the crew had cleared out all the passengers 그래서 그 대원들이 그러니까 flight attendant들을 얘기하는 거야 비행 승무원들이 모든 승객들을 깨끗이 하였을 때 여기서 깨끗게 하다는 얘기는 다 밖으로 내보내다 목욕시켜줬다는 얘기가 아니다 했을 때 캡틴 슬룸버그 walked up and down the cabin 그래서 그 객실을 위아래로 걸었습니다 두 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 객실을 위아래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했다는 얘기죠 Then he took a final look at his sinking plane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는 마지막 take a look at 보다 그의 가라앉는 비행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God on the last life left 마지막 그의 가라앉는 비행기를 구명보트에 Get on 탑승하다 탑승하였습니다 Now filled with passengers 이제는 승객들로 가득차 있는 이 구명보트에 했대요 The lives of all 155 people on board 탑승한 모든 155명의 사람들의 목숨들이 were saved 구해졌습니다 수동태죠 자 여기도 분사구문이야 위드분사구문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근데 수동이니까 오직 두 명의 사람들만이 심각하게 다친 채로 뭐뭐 하면서 아니면 뭐뭐 한 채로 아까는 뭐뭐 동안으로 또 해석했죠 동시동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 야 그 비행기가 추락사고인데 거의 사람이 안 죽었어 이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지 근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기적 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 가지고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야 기장 그 비행기 기장 혼자 자란 게 아니야 자 캡틴 슬럼 버그는 receive thousands of letters 수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after the accident 사고 이후 His wife wrote his favorite one read 이럴 때의 리드는 읽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쓰여있다 수동 느낌 나죠 자 요렇게 써있었습니다 dear is captain 슬럼 버그 가장 친애하는 슬럼 버그 기장님께 big apple hero big apple 하면은 이거는 뉴욕시를 이야기하는 거야 뉴욕시의 영웅 자 예스테데이 어제 나는 I received a message from my 84 year old father 나의 84세 아버지로부터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자 who lives on the 30th floor of a building 이 건물 30층에 사는 with river view here in Manhattan 맨하탄 여기에 강의 경치를 가진 건물 30층 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비쌌 비싸 그지 한강 그 한강변에 착 경치를 가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굉장히 부자인 거야 맨하탄의 리버뷰를 가진 건물이라 30층이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고 좀 가격이 상당히 쌤은 저런데 못 살아봤어요 쌤 뉴욕에 있을 때 월급쟁이였는데 뭐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냐 자 my father could have passed away 나의 아버지는 pass away 이제 사망하다 그러니까 조금 존댓말 같은 거야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along with your other passengers 당신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if you had not landed in the river 당신이 강에 착륙하지 않았었더라면 as a holocaust survivor holocaust 하면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 600만 명 이걸 학살했던 그 사건은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자 거기 이제 생존자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었나봐 확실히 모르지 유대인만 죽은 건 아니니까 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서 my father taught me that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대절을 가르쳐 내 목숨 말고 다른 사람의 목숨 이 목숨을 구해주는 것 여기가 주어로 사용된 거예요 투부정사 주어지 여기가 주격부어 자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뭐하기 때문에 이럴 때 as는 because처럼 you never know 넌가 결코 모르기 때문에 뭐를 what the person you saved will go on to contribute to the peace and healing of the world 너가 구했던 그 사람이 여기 데타나가 생략돼 있고요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왓절 너가 구한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죠 너가 구한 그 사람이 2번이라고 할게 여기는 3번 그 다음에 이 주어의 동사 여기 이럴 때 go on to는 continue 하고 똑같은 음인데 살 이럴 때는 계속해서 기여하다 이게 아니라 살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살아가다가 기여하다 근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목적어가 없는 거야 컨트리뷰세 그래서 what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너가 구한 그 사람이 무엇을 기여할지를 살아가다가 무엇을 기여할지를 너가 결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그 사람을 구해준 당시에는 알 방법은 없는 거지 근데 뭐 해야 돼 세상의 평화와 그리고 치유에 세상의 치유라는 얘기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거에 뭘 기여할지를 네가 결코 모르기 때문에 라는 얘기는 이럴 수도 있다 그치 아무 생각 없이 구해줬던 그 사람이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그 백신이라든가 치료약을 개발할 유명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 그죠 코로나 좀 없으면 좋겠다 자 더 파이널 리포트 바이더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볼 자 그래서 국가운송안전의회 뭐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교통안전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냥 간단하게 자 이거에 의한 최종 보고서는 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크레드의 때 아우컴 2 4 팩터 크레딧 a 를 b의 탓으로 하다 그래서 이럴 때 크레딧은 attribute a 를 b의 탓으로 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4가지의 요소 의 탓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살았다 이거지 the first one was a good decision by the pilot 첫 번째 것은 파일럿에 의한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the second one was the fact that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대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the pilot the plane carried life's best and additional left and slide 비행기가 구명조끼 그리고 추가적인 구명보트 그 다음 슬라이드 경사로 탈출구 이거를 지니고 이럴 때 캐리는 지니다 해부동사에 의미 지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ven though they were not required for that route 그것들이 앞쪽에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요런 것들이 요구되어지지는 않았지만 even though 비롱 모모이지만 그 경로를 위해선 아까 뉴욕에서 떠서 샤롤렛 까지 간다 그러지 않았냐 그 경로상에는 이런게 필요하지 않았대 그래도 갖고 있었대 자 또 콤마 아인지니까 분사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making is suitable 자 그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면서 오형식으로 삼용된 거에요 그럼 그러니까 sureable 적절한 뭘 위해 extended 장기간에 물 위에서의 일을 위해 여기서 operation은 원래는 작전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구조겠지 구조에 적합하게끔 만들면서 그럼 여기서 eat은 뭐냐면 eat이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상황이 요걸 위해 적절하게 만들며 이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세번째 것은 was the performance of the fly crew 비행 승무원들의 비행 승무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performance는 성과 그 다음에 수행 어떤 일 그러니까 행동 during the evacuation 그 피난 피난 동안에 그리고 the last one was the closeness of a working boat to the landing side 그리고 그 마지막 것은 이 작업하는 보트들의 가까움 이었습니다 여기서 working은 구조하는 그게 일이었잖아 그게 일이었잖아 창륙 장소에 가까움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 가지고 도와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했대요 for fast response from the ferry operator and emergency worker 그래서 이 페리 작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페리 운영자 선장이라든가 선원들 그리고 긴급 월커들 그러니까 119 대원들 이런 사람 로부터의 빠른 반응을 위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 허드슨 가능의 기정은 이 한 사람의 그 공로가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했던 아까 coordinated effort coordinated effort 협력 협동 그거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자 계속 봅니다 bird strike bird strike 를 설명해 주는 거야 자 the event of a bird hitting an airplane in flight 자 이거는 event 어떤 사건 여기 전치사가 나오고 of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가져야 되는데 이 bird가 아니라 건너뛰어서 동명사를 가지는 거야 이번에는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얘는 동명사 의미상 주어야 그러니까 주어로 해석해야 돼 새가 새들이 새가 자 in flight 비행 중인 비행 중인 비행기에 부딪히는 것의 사건 음 그러니까 새가 비행 중인 비행기에 부딪히는 것의 사건 은 is refer to refer to 지칭하다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지칭 됩니다 as a bird strike bird strike bird strike 로 지칭 되어집니다 음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bird strike 라고 하죠 자 bird strike usually occurred bird strike 는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when when an airplane is flying at a low altitude 비행기가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을 때 such as during take off or landing 이륙 혹은 착륙과 같은 왜 because that is where most birds fly 그것이 대부분의 새들이 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where 는 앞쪽에 관계사 그 선행사 the place 가 생략된 거예요 관계 부사들은 선행사를 자주 생략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 해석은 뭐 뭐 한 곳 장소 대부분의 새들이 날아가는 곳 이다 대부분의 새들이 나는 장소이다 근데 때문에 자 most airport adapter system 대부분의 공항들은 시스템을 받아들입니다 to scatter birds away 새들을 흩뿌려 그러니까 새들을 쫓아내다 쫓아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including bird cannon or bird alarm 그래서 새 대포 아니면 새 경보 in the spring and the fall 봄과 가을에는 when many birds migrate 많은 새들이 이주하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세요 봄과 가을에는 철새들 they set off bird alarm quite often 그들은 그들은 새 경보를 상당히 종종 울립니다 about twice an hour 그래서 한 시간에 대략 두 번 from early in the morning till late in the evening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till 뭐뭐까지 저녁 늦게까지 여기서의 데이는 공항을 공항에서 이제 경보를 울리는 거야 그리고 in the summer and the winter 여름과 겨울에는 the alarms are set off a couple of times a day 이 알람은 울려 집니다 수동되죠 couple of times 하면 몇 번 하루에 몇 번 두세 번 자 what would happen 무엇이 일어날까요 if a bird were to get an airplane in flight 새들이 비행 중에 비행기에 부딪친다면 if 저런에 이렇게 what to 들어간 거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가정법 미래다 라고 해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우리 제일 많이 배우는 건 가정법 과거잖아 그냥 가정법 과거라고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해석은 뭐뭐 한다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word to hit 부딪친다면 비행기에 부딪친다면 자 the majority of bird strike 그래서 대다수의 bird strike는 do little damage 준부정이지 거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비행기에 although these clashes are almost always fatal to the birds in bark 물론 이 충돌이 거의 항상 치명적이겠지만 관련된 새들에게는 새는 완전 즉사겠지 즉사 비행기랑 부딪쳤는데 그런데 비행기에는 거의 손상이 안 간대 The most dangerous conditions arise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발생하게 됩니다 When birds hit the jet engine of an airplane 이 새들이 비행기에 제트 엔진에 부딪칠 때 The birds in the engine 엔진 속에서의 새들은 죽은 새가 된 거야 이건 새들은 Can slow down or block The motion of the fan blade 그 엔진 엔진 엔진에 자 또 엔진 펜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비행기 엔진이란 말이야 비행기 엔진 여기 보면 이렇게 선풍기 이런 날 같은 거 보여요 이런 걸 블레이드 라고 하는 거야 아 어 봤지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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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고 이게 날이야 이게 어 어 자 그래서 이 움직임을 느리게 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음 Resulting in is partial or complete failure 부분적 혹은 완전한 고장 고장을 초래하면서 Resulting in 무엇을 초래하다 여긴 분사 구문이죠 You may wonder, 너는 아마 궁금해 할 것입니다 How object, as small as bird, 새 만큼, 원급 비교, 매우 작은 새처럼 매우 작은 이 물체가 얘가 주어예요 How, 어떻게, can cause great damage,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넌 아마 궁금해 할 것입니다 To search a large and hard object as an airplane Such as, 모모와 같은, 비행기와 같은, 크고 딱딱한 물체에 It all depends on the speed of the plane 그건 모두는 비행기의 속도에 달려있습니다 Depend on, 의존하다 말고 이럴 때는 모모에 달려있다 자, consider 5kg bird hitting an airplane 자, 5kg의 새가, 여기도 명령문 들어간 거고요 고려해보자 근데 이 동사의 목적어가, 여기 동명사 목적어가 사용된 거야 그 다음에 5kg bird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된 거야 아까랑,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이거? 이거 주어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5kg짜리의 새가 비행기에, 근데 어떤 비행기냐면, flying, 날아가는 시속 275km의 속도에서 날아가는 비행기에 부딪힌다는 것을 고려해보자 That impact, 그 충격은 Is equal to the energy of 100kgs back, being dropped 여기도 또다시 전치사 어부 나오면서 동명사다 동명사 나오고 여기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후치수식해도 대부분 해석이 되긴 해 100kg짜리 가방이, being dropped, 수동이죠? 떨구어지다 떨구어지는 것의 에너지에, 에너지에 똑같습니다 15m의 높이로부터, imagine, 상상해봐라 이것도 명령문야 What it would feel like? 그것이, what하고 like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면, 이건 how How it would feel? 그것이 어떻게 느껴질지를 느껴지다 2형식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약간 수동 느낌 나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Eat은 가주어 이 투부정사는 진주어 그래서 To be hit, 여기도 수동이죠? 100kg의 무게가 나가던 가방에 의해서 타격 당하는 것이 그 높이로부터 아까 15m 그것이 어떻게 느껴질지를 상상해봐라 겁나 아프겠지 죽는 거 아니야? 15m가 아니라 1m 높이에서 100kg짜리 가방이 떨어지는 걸 맞아도 죽겠다 야 목이, 목이 부러질 거 아니야 안전하려고요 그 다음은 4-5